네 그 사이아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제 그 사이아이 카메라 본체입니다. 그래서 이쪽이 지금 컨트롤러 부분이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그 유저가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각종 설정 매뉴얼 조인스틱이구요. 그 다음에 여기 렌즈구요. 50mm. 그 다음에 이 워터아이리스 연동해주는 양치구요. 지금 요거는 저희 그 일반 그 감시용 카메라입니다. 그래서 약간 좀 흔들리는 피사체는 약간 고정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카메라라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선박에다가 요거를 지금 장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컨트롤 쪽에 그 카메라에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이나로그 출력입니다. 요거를 갖다 이제 디지털로 변환해가지고 변환을 해가지고 PC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WIRC에다 연결하면은 인식이 안되더라구요. 그래서 그 아마 그 칩셋 쪽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이상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약간 저 가공을 좀 해서 그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선박에다가 좀 장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잠깐 섞는거 보여드릴게요. 지금 불 켠 상태에서 빛을 다 죽였습니다. 커튼까지 다 쳐 놨고 지금 이 상태에서 불을 안전히 꺼 볼게요.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지금 일반으로는 전혀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뭐 카테인 조금 열어면 지금 약간 벌어진데 그쪽에서 약간 빛이 들어오긴 한데 지금 전혀 유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못 얻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사이아이 쪽 카메라로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뭐 거의 전혀 문제없이 대낮같이 화나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육안으로 보는 상황이구요 전혀 안보는다 앞에 뭐가 있는지 이게 이제 그 사이아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. 전혀 이게 적외선이나 무슨 그런 외부 조명 없이 자연광으로 감도를 키워서 이정도까지 지금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선박에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특별히 그 보조 조명 장치가 없이도 웬만한 사물은 완벽하게 식별이 가능합니다.